더 자유롭게 더 재미있게 특별한 경험들로 나의 내일을 채우는 상상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오직 3명에서만 만날 수 있는 10가지 유니크 이치페리언스 실로 대학생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혼자 고민 말고 이리 와서 같이 찾아봐요 교수는 어려운 존재? 3명에선 그런 편견을 잊어주세요 함께 우린 더 가까워질 테니까 누구나 마음속에 꿈의 스포츠 하나쯤은 가지고 있잖아요 꿈을 꿨으면 도전해야죠 3명에선 가능하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언젠가는 겪어야 될 현장이라면 3명에서 계속 부딪히고 도전해봐야죠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에 불이 꺼지면 그때부터 진짜 재밌어져요 3명은 학생위원회조차 평범하지 않죠 평범한 건 재미없으니까요 판을 깔아줘야 재밌게 놀죠 3명은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니까 자신에게 꼭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어요 배워서 남주는 거 생각보다 꽤 즐거워요 지식은 남을수록 더 커지거든요 눈은 물이 달라야 보는 세계도 달라지니까 진짜 글로벌한 게 뭔지 3명과 함께 경험해보세요 취업 준비는 더 자신 있게 더 든든하게 3명만의 취업 부트캠프와 함께 내일을 준비해요 그 소중한 가치를 향해 누구보다 진심인 대학 그래서 재미있는 경험들로 가득한 이곳은 세명대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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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